23번 갑니다. 70kPa 어떤 기체 최적이 12루배네요. 이걸 갖다가 800kPa까지 올렸네 이게. 무슨 가정? 포리트로픽. 단열이 아니고 포리트로그입니다. 그렇죠? 했을 때 최적이 2루배. 포리트로픽 지수는 얼마인가 하고 나왔습니다. 이 지수 구하는 시기에 꼭 염두해 두세요. 위에는 ln P1 분의 P2. 밑에는 최적이 나오니까 V2 분의 V1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ln. 처음껏 P1이 얼마 나왔습니까? 70분의 800. 그 다음에 ln. V2 나중 최적이 2루배. 처음껏 12루배. 2분의 12. 이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네요. 약 얼마? 1.36. 압축기가. 여기서 압축기가. 압축을 합니다. 들어오는 가스의 온도가 영하 15도씨 가스가 돌아서 나갈 때 압축받아서 나가는 게 98도씨가 돼서 나갔습니다. 이때 외기랑 열기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딱 차단을 했다. 차단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변화를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그런다? 단열 변화를 한다는 얘기. 즉 영하 15도씨가 돼서 압축받아서 98도가 돼서 나간다. 이 압축기 실린들은 무지하게 뜨겁다는 얘기. 그런데 외기 공기랑 전혀 열기환이 없는 걸로 간다는 게 무슨 변화? 단열. 영하 15도씨 가스가 들어왔어요. 압축했어? 압축했습니다. 나갈 때 몇 도가 돼서 나가냐? 98도가 아니라 몇 도로 나갔다. 몇 도로 나갔다고요? 영하 15도씨로 나갔다는 얘기. 균등하다. 뭐가? 온도가.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는 무슨 변화? 등원 변화. 이 두 가지 변화는 실제 일어날 수가 없는 변화죠. 계산상 복잡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슨 변화로 간주한다? 단열변화로 간주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변화는 뭐다? 영하 15도씨가 돼서 98도씨가 돼서 나간다는 얘기는 압축받을 때 받은 열을 갖고 나가지만 일부는 바깥에 버린다, 안 버린다. 열기환해서 버리죠. 이 변화가 우리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무슨 변화? 포리트로픽 변화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PV1승이 꼬로 1정. 이거는 무슨 변화다? 등원변화의 표시죠. PVK승이 꼬로 1정. 이거는 단열변화죠. PVN승이 꼬로 1정. 얘가 바로 뭐다? 포리트로픽 변화죠. 그래서 위에 지수로 보게 되면 K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포리트로픽, 그 다음에 등원이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뭐로 표시했다? 정압별라는 게 정적별로 표시한 거였죠. 연력학에서 증겨나온 겁니다. 이 K값은 바로 CP퍼, CV로 표시됐고 기체상수 R은 CP-CV로 표시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포리트로픽 지수가 나온 겁니다. 구하는 공식 좀 염두에 두시고. 24번 갑니다. 정압별이 다음 같을 때 공기 5kg, 0도에서 몇 도까지? 100도까지. 일전 압력에서 가열할 때 필요한 연량은 얼마인가. 단, 다음식에서 T는 섭씨온도다 해서 바로 공식이 정해져 놨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1.0053 더하기 0.000079 곱하기 온도 T라고 나왔습니다. T는 몇 도에서 몇 도, 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일전 압력하에서 가열한 얘기죠. 그럼 온도는 중간 온도 0 플러스 100, 중간 온도는 이 값이 되죠. 그래서 나오는 이 값이 정압비율이 얼마 나온다? 1.00925. 왜냐하면 중간에 온도를 유지해 값을 구해야 되니까 키로줄 퍼 키로그램 도시, 이 값이 딱 되네요. 그러면 Q는 현열 값이죠. GCΔT, G 곱하기 CP 곱하기 ΔT죠. 현열 값이니까. 그럼 몇 kg? 5kg 곱하기 단위 생략할게요. 이 값 나온 값이 1.00925 곱하기 온도 차 몇 도? 0도하고 100도 사이니까 100도 차이 났죠. 이거 계산기 눌러주시면 되죠. 그래서 504.64번이 정답이 됩니다. 25번 흡수식 냉동계 냉매 순환 과정. 오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증발기. 증발기에서 나온 게 어디로? 흡수기. 흡수기에서 나온 것이 액범프.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었다. 열교환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뭐예요? 발생기. 또는 다른 말로 재생기. 여기서 증발한 냉면은 어디로? 응축기. 그래서 어디로 들어온다? 증발기로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 있던 흡수제. 흡수제는 다시 어디로? 이렇게 내려와서 열교환기를 거쳐서 흡수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냉매 순환 과정입니다. 냉매 순환 과정이니까 증발기, 흡수기, 그다음에 뭐예요? 발생기, 응축기 이 과정이 나오면 되겠네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보기 나온 거 봅니다.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맞나요? 증발기, 재생기는 아니죠. 바뀌었지 지금? 흡수기, 증발기 바뀌었지 이것도? 흡수기, 재생기, 그다음에 증발기가 아니라 응축기가 나와 있죠.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방금 설명해 드린 거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